58번째 요가를 하려고 말리포 데크에 왔습니다. 이른 아침인데 지금 만조 상황입니다. 고전은 대략 665정도 되고 지금 바람은 약간 문안풍이 불고 있습니다. 구름이 지금 북쪽으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. 아침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. 물도 가득 차서 만조 시간인 것 같은데 말리포는 등대 라인을 기준으로 무딱섬 출렁다리 까지 연결하면 상당히 넓은 호수같은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. 반온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조류가 있어도 안전한 바다입니다. 요가를 대략 5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요가 하는 것도 좋지만 요가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말리포 바다 캠프에서 데크까지 대략 5분 정도 걸려서 편도로 오는 시간 그 다음에 데크에서 준비하는 동안 여유롭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풍광을 보는 것도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. 하늘에는 갈매기도 날고 이제 야간에도 밤바람이 시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로 모기장 텐트를 가져와서 데크에서 야영을 한번 해볼까 생각 좋습니다. 평일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. 좌좌좌좌좌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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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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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vors칙 양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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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